계세요. 문 여세요. 경찰입니다. 문 여세요. 좀만 왼쪽으로 왼쪽 왼쪽. 왼쪽? 네 왼쪽. 좀 더 좀 더. 됐어 스톱. 여기 사다리 있었는데. 됐어? 안 되는 것 같은데. 지금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야. 잡아. 자. 다 줄게요. 뭐 들려. 형님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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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잠깐. 도와주세요. 빨리 가실게요. 빨리. 왜요? 왜요? 안 나오시면 안 와요. 잠깐. 왜요? 마침이 있었네. 노인네들 어디 갔어? 뭐가요? 104호. 지금 다 빼라고 하고 가셨는데. 뭐야? 어디로? 내가 어떻게 알아요. 위슬이가 모르는 게 있구나. 쟤. 쟤. 일어나세요. 저요? 일어나세요. 고소가. 일어나. 왜 이렇게 놔. 야 민석아. 네. 순차차 불러. 둘 다 데려가. 알겠습니다. 왜요? 왜 우리까지? 왜 끌고 가는지 말은 해 주셔야죠. 증거인멸죄. 어디 겁도 없이 CCTV를 건드려. 아이 그거 어떡해. 그 증악사 할 수도 있어요. 진짜요? 네. 아 이렇게 높아. 아 복만 내 차량 번호. 0257033. 들었지?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나한테 알려줘. 네. 과연 빨리. 자. 나가봐. 다시.